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돼지김치찜에 스팸 추가했거든요 구운 김, 그리고 계란찜, 그리고 고추랑 오이 삼다수 렛츠기릿 잘 먹겠습니다 이게 1인분이에요 고기랑 스팸이랑 김치 마이크는 매운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요 고기 망가 ideally 계란찜 고기는 조금 더 많아요 고기는 진짜 고춧가루 싸워서 먹어볼게요 대줌맛 김치가 되게 아삭한 김치의 식감이네 그래도 맛있다 조금 아쉽긴 한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으흑 으흑 어어 으흑 으흑 태용사공 음 너무 귀여워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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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흑 마무리 마무리 와우, 딱이야. 딱 적절하지요? 갑자기 분위기 김 ASMR 오케이 이 먹는 법은 이거를 잡고 나서 입을 막고 이러면 고기가 탈출 없냐 이러면 고기가 탈출 없냐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김치찜에 스팸 추가하고 계란찜, 김밥 조금 해가지고 먹었는데 김치찜에 김치가 조금 아삭아삭한 저는 조금 더 약간 물럭 좀 터져가지고 이렇게 훅 해가지고 먹고 싶었는데 조금 아삭아삭하고 새콤한 김장김치에 짜그리 끓여 놓은 듯한 맛이었어요 오늘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영어스 오케이 렛츠 김치 후